몇개 넘 unlock 아 주목 두개 떴다 이유를 Suzanne 체부 자, 이펙트 확인하자 사진찍어라 빨리 뭐하냐 지금 야, 여기서 하나 더 바라면은 안되나? 아, 준비 떴다 아까 처음 나왔을 때 사진 보실게 자, 봐봐 야, 닉스 닉스함 가자, 이상기 처음 나왔을 때 이 것 저 것 째 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서 너 야, 나 곤자 뽑은 것 같다 하하하하, 두번째 하하하하, 이색 하하, 이색 하하, 이색 하하, 이색아, 두번째꺼 하하 와, 키도 잘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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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째진다 시발, 기분 째진다 본짜 뽑았다 하하 아... 내 모습이라 해도 너와 함께라면 나는 기쁠 수 있어 이제 너의 그 마음을 뭐야 왜 소리 안나와 왜 멜론 씨발 어? 멜론이 오류가 났어요 이 중요 부위 어? 안녕하세요 멜론에서 알려드립니다 더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멜론이 종범됩니다 아 이러면 좋지 않죠 자 아가리브금 넣어보겠습니다 아가리브금 어? 이펙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구요 아 기다려주세요 아 기다려주세요 자 추천 한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새벽 3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천 388명 해주셨구요 아까 방송이 한번 폭파 되었지만 굴하지 않고 상길이가 계속해서 특별 요넥스의 분노 득했습니다 아 어? 씨 팔 새 압 아 어?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게임 들어가자 으 으 으 으 어우 으 으 개 비싼 거야? 얼마짜리야 이거 야 들어가보자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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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야 들어가보자 시발 들어가보자 ued 있어? 여기있다 과연 오... 씨발 비싼 거다 이거 야 날라다니는 거 어떻게 바꿔 야 야 야 야 쿨다운 개 지린다 시발 개 지린다 색깔도 야 존나 상타취 색깔 인기 색깔 이.. 야 좆밥 색깔 아니고 파랑 야 3분 기다리자 3분 기다리자 아 지린다 시발 지린다 아 상타취 기분 째진다 야 기분 좋다 야아 여기도 올려버려야돼 안되는데 더블티 프로? 저의 나림 단색을 못하는데 내가 꿈에 대해 보여야 할 때 나림 단색을 사랑하는izado 나림 단색을 바랍니다 아름다운 나림 stell point 나림 단진 단색을 바랍니다 Rhodododododoyaku ... 파이밍 스테이로 돌아오는 hrlichiek разговора 두세 insider 장면에서 도룩 레인드 고두래를 다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야! 우와! 우와아아아아아! 민정아! 빕스 가자! 얼마야 이거 얼마야 얼마! 얼마야 이거 얼마야! 그리고 이 커리어 자체가 새거라서 신형이라서 가격이 시발 야 200퀴 넘는데 200퀴 내가 지금 100퀴 썼는데 시발 200퀴 짜놨어 400? 300? 얼마야 이거 검색해봐 라운지에서 아 이맛에 깐다 취한다 국모 아 지린다 이거는 시세가 없다 야! 놀라운거는 시세가 없다 그리고 10일 뒤에 이 상자가 다 단종되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아마 이 커리어 자체가 제가 볼땐 20 30개도 전세계에 안날거 같은데 아 많아봤자 30개 아 미쳤다 시발야 도테크 타라 야 돈 많은 놈은 도타해라 갓 도타해라 자 57초 뒤에 나는거 보여드릴게 좋습니다 자 야 그리고 생김새도 로샨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비싼거다 야 진짜 이거 내가 볼 때 시세 없어 시세 시세 아 색깔 야 미쳤네 이거 아 색깔 야 미쳤네 이거 아 아 야 딱 언유 딱 하나만 더 나오면 여기서 하나만 더 나오면 야 날자 키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펙트 더 커진다 야 이펙트 야 잔상 야 키야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시발 키야 야 키야아아아 시발 키야 이펙트 더 강해진다 잔상 야 잔상 야 미쳤다 이 시발 야 미쳤다 키야아아아 야 내가 봤을때 이거 기본 500키다 500키 500키면은 백 아아 시발 100만원짜리 떴다 아아 아 떴다 100만원짜리 떴다 이거 진짜 아아 죽는거 보자 죽는거 돼지는거 갑니다 노무현 가자 아 뽕취한다 시발 뽕취한다 뒤져라 아 예 아 깔끔 깔끔하게 드시네 박수 뭔데 로비로 만들어봐 데려트는 뭐 나왔는데 오케이 떴다 두개 떴다 봤어 어 오케이 바 들어가 볼게 상자 준 우리 로헨한테는 뽀찌를 좀 줘야겠네 상자 준 우리 로헨한테는 뽀찌를 좀 줘야겠네 상자 준 우리 로헨한테는 뽀찌를 좀 줘야겠네 지금 뮤비 뽀바 야 이거 야 내꺼랑 세트네 내꺼랑 내꺼랑 현재네 얘꺼도 형제다 형제 아 아 좋고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만날 때 이러면 그건 미친놈이야. 민정아. 너를 사람 만났을 때 이러면 미친놈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제 그냥 덤이라 생각하고 한번 까보겠습니다. 무심코 하나 눌러봤습니다. 오빠가 용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추천 주차 눌러주시고 남은 키는 현재 30개 남았습니다. 30개면 충분히 또 커리어 하나를 노려볼 수 있는 개수입니다. 네. 가자. 내 소리야. 방금 지르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28개 남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 어딨어. 우리 뻗지 않아줘야지 내가. 아 뻗지 않아줘야죠. 어짜 하나 크게 하나 주겠습니다. 거래받아? 상자를 또 이렇게 한 100개 정도를 주신 분한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바원 빻다 달라고? 아 그래? 알겠습니다. 바원 빻다 아까. 바원 빻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꼬챙이? 꼬챙이 이거 말하는 거냐 이거? 어. 잠깐만 나 이펙트를 볼게. 좋은 거 줘야지. 골드. 골드. 야 이 씨발 줘라. 소박하네. 소박하네 소박하네. 나는 또 다른 거 주려 했는데. 어차피 로헨은. 로헨은. 내가 도타. 초보일때부터. 많이 막 그리빌드 주고. 옛날에 삼원류. 내가 좋아하는 것도 주고. 많이 도와줬어. 나중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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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해. 들어가자. 들어가자. 네. 괜찮습니다. 미포가 나올 수도 있죠. 미포가 나올 수도 있죠. 미포가 나올 수도 있죠. 미포가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죠. 아. 야. 야. 시발. 야. 둠 대가리. 야. 두 줄. 야. 미쳤다. 씨. 빠다가. 또 두 줄. 샥스피 네 줄. 와. 시발 지린다. 진짜. 상기라. 언유 한 번만. 야. 이 시발 새끼야. 넌 왜 어린데 반말이야. 이 개 존만한 새끼야. 몇 살이야 어세신. 개새끼야. 너 아까부터 반말하더라. 몇 살이야. 헤헤. 감정해준다. 이 시발 애미 뒤진 새끼야. 너 몇 살이냐고. 몇 살이야. 이 시발로마 나이가 있을 거 아니야. 스물두 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왔어. 이거. 이거. 이게 여기서 볼 때는 X밥인데 게임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오 씨. 난 사실 이거 딱 이걸로만 보고서는 좀 실망했는데 게임에서 들어가자마자 으어어어어. 씨. 이거 난리났구나. 게임 지린다 이거. 다크호스 딱마려 감사합니다 드디어 컴퓨터로 오셨네요 드디어 컴퓨터로 오셨네요 우리 온게임 내 도타 2 해설 오성균 형 오셨습니다 부대 차렷 다크호스 두글자로 줄이면 당말 뭐 하나 했냐 아 또 또